우리 스쿼드 3위는 나갈까요? 네 나가라는 거 올 사람은 없앤게 안 와? 춥다 스토드 링크 걸어놓고 어 무섭다 지원까지 예쁜 게이트까지 못 나가 1,3,5,0분 저희 완전 초보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형 거짓말 치지마 형 거짓말 치지마가 뭐니? 그러면 아저씨라 해야 돼요? 아저씨 아저씨 그럴만해 나도 나도 나 중학교 때는 스무살 넘은 무조건 아저씨였습니다 왜 그렇게 몸서리치게 아저씨라는 말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아 이제 내가 아저씨구나 쌍컴님 누구 뉴시는 아니셔가지고 여기 뉴이 없잖아요 완전 초보라니 저희 초보들이잖아요 어! 잡았어요 저 사람 쳐네 안되겠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 저 저 저 이거 올 사람 있을 거 같은데 나갈까요? 아 올 사람 있으면 톡 주겠죠 뭐 어헝 한 번만 닫고 올게 아 저 초보예요 아 아 저 초보 맞죠? 인정? 저 초보 맞죠? 저 초보 맞죠? 아 저 초보 맞죠? 내가 이거 영상을 켜나가자고 레일 올린 부분 아 내가 이거 영상을 켜나가자고 레일 올린 부분 2번 2번 고모님 언제 오세요? 지금 왔어요 지금 안개 속에 세마리가 보여요 너 무서워 다쳐요 죽였어 네 잘했어 거인도 있어 이제 앉아야겠다 왔어 왔어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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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뭐라고요 아니 세대요 으어 뒤뒤 조심조심 조심조심 타카 타카 다시한번 말해봐요 이제 들어주셨어요 루키님 뭐라고요 아 루키님 그 GTF하고 계시는데 왜 이 방이 없나 해서 아 여기요? 루키님 안 하고 계시는데? 응? 뭐야 오륜가? 잠깐만요 네 안하고 패시했는데 뭐야? 안하고 있는데? 아 거인이다 응 안하고 있어 아 오륜가봐요 오늘 하루종일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안하고 오늘 많이 쉬셨는데 막 제 방송 보시면서 놀리시기도 하고 빨리 일로와봐요 잡아! 잠마 어 달궈진 아 저 맞았잖아요 어 피가 뭐야 저기 팔도 없으면서 흔들고 너무 아파 파이팅 좋아요 피가 20이야 벌써 20으로 들어갔어 반성 시작 여기 가야될 것 같아 느낌 느낌이 나 느낌이 필링이 메이베르페 아 뭐야 키블루 324를 얻어야 하거든요 내가 볼 때 여기부터 왔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이쪽 바깥쪽에다 하나 보다주시고 오케이 빨리 오세요 여기 가야돼 총원님 어디 가야돼 해야 하게 키블랙 343 434 왜 알려? 근데 그건? 나 스나임 전 몰랐어요 전혀 어 맞네 저기부터 쏜다 개꿀 스나.. 스나면 어쩜 문 깨지는 소리 큰 거 큰 거 오겠다 사실 오겠다 깨지나? 잘 잡는데 깨졌다 좀 많은데? 다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에라이 죽어라잖아 이건 선 넘었지 야 이건 아니지 앞쪽으로 가다가 왼쪽 오른쪽 쏟쏟 아이씨 슈퍼 슈퍼 방금 뭘 본거야 내가 슈퍼는 이렇게 죽일만 해요 방금 제가 뭘 본거죠? 나쁜쉑 저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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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은 없나? 오른쪽 없어요 정면만 다 쏴도 왼쪽 아이씨 아이씨 살려 조퍼부틱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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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아이씨 아이씨 이거 업링크인가요? 네 업링크에요 E8 얘는 아니고 아이씨 아이씨 기억이 안나네 스카울럴 167위를 해요 준비 알려? 준비 알려? 어 나와요 종님 나와요 아니 나 수나잖아 아저씨 나 수나잖아 안되지 안되지 수나 수나 실직시켜야돼 수나는 수나는 전부 실직당 해야돼 맞잖아요 뒤부터 막을래 아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앞에 거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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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도 거잉 이게 안 맞아? 어 빨리 터트려 보고 어? 탁 탁 탁 탁 탁 여기 피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야! 야 쑤터 또 와 이렇게 못 맞추고 오케이 네 동호님은 쟤 되게 잘 맞추네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왼순이 도망갔어 즐겁다 왼순이 뭐야 왜 도망갔어 과학 안 듣고 뭐해 과학 안 듣고 아니 저 지금 기가 듣고 있어요 기가 지니? 기가 아니야 기술 가정이에요 형 아저씨 기술 가정 기술 가정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반다님 되게 저한테는 목소리가 작으셔서 기술 가정 어 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? 제가 가져갈 건데 아니 아니 되게 크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 아저씨 아니 اس은 아이고 난 승환인데 이 아저씨 날 못 믿어 아뇨 못 믿는게 아니라 승환은 실직 시켜야 하세요 앗 그리고 앗 통수를 쏴요 도대체 승환은 실직 시켜야 돼 앗 통수를 앗 통수를 앗 너무 급했어 상관 못 소개하기 위에서 급했어요 팀 블루 먹었는데 블루 맞아요? 블루는 그쪽 옆에 가는 길인데 블루는 롤에서 블루 아닌가? 레드도 있잖아요 레드도 왜 빼먹어? 여기 165 드림만 보면 은신님이 아저씨인데 응? 아저씨야 아저씨 블랙 먹었어요? 귀? 귀 두개 다 먹었어요? 두개 다 내 손에 있어요 저 이제 이 상태로 나가면 게임 진행이 안되겠죠 나가면 그거 떨권대면서요 맞아요 바닥에 떨궈져요 이제 되게 은밀한 곳 가서 나가는 거지 아무도 모르고 여기 왔나? 여기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7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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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되게 뭐가 많네 7번방 글로우 스틱 블루키 맞는데? 문이 싹돌렸네 어휴 어휴 어렵겠다 왠신이 게임하고 싶죠? 네 안타깝네요 어 나는 할 수 있는데 진짜 나빴다 어휴 실망이야 왜? 정말 여러분 저쪽 방이에요 여러분 저 방이야 저 방 파란색 핀이랑 잘 안보이네 여기 소문난 고인물 누구에요? 소문 안났어요 아 네 소문 안났어요 고인물가 없어요 어디만 가야 되니? 초보예요 다 초보방 그럼요 뉴비방 문 뚫려있어서 왠지 그쪽으로 안 올 것 같아요 여기도 뚫려있어서 문 다 썼네 그냥 몸으로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체크 오케이 두 분 암호를 한 번씩 드리고 몸으로 막으십쇼 화이팅 우측 사실 여기서 소문은 닭님하고 루키님 밖에 없잖아 소문날 정도면 루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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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죠 정면 인디 뭐야 바로 넣었는데? 어 미안해요 킹을 못찍어줬다 미안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미안해 이제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는데 센틀이 너무 바쁜데? 센틀이 너무 바쁜데? 센틀이 센틀이 핏 30 들어오네 이거 이거 빼야돼 빼야돼 네 도망가요 한 바퀴 돌리죠 그냥 바퀴와 타이어는 어떻게 발명했을까? 바퀴와 타이어요? 바퀴라는 내가 발명함 진짜요? 네 그래서 바퀴 이름 따서 바퀴 오오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는데 바퀴 살짝 멋있었어요 이쪽은 다 잡았는데 거기 스캔 진행 중이에요? 네 세 개 다 밟았어 앞에 와요 10m 10m 다 밟았어 아 스킨이 이거 뚫어야 되네 내 생각엔 여기 뒤로 이거 한 바퀴 돌리면 내가 돌게 내가 어프로 끌고 있을게 여기 문 열고 저거 저거 나 어프로 잘 끌고 있어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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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인이 왜 있어 여기 거인이 있어 거인 이불고가 거인 안돼 머리 두드리만 따야겠다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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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인 뒤에 거인 뒤에 머리는 딱 세요 살릴 수 있나 이거 구살려 주변에 너무 많아 구살려 구살려 빠르게 여기부터 구겨야 되는데 스킨 스킨 마지막 한 번 마지막 스킨이면 그냥 그냥 멈춰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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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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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동면이 하나 거인 하나 성격이 있나 이런 성격이 있나 나오자마자 저한테 스납 박을게 아 너무 아프다 잡아줘요 컥 20m 정면 정면 돌리자 한 번 한 번 셀프 셀프 아우 안 맞게만 조심해요 아래에서도 와요 이거 아래 보고 위에서 한 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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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게 위에서 위에서 그쪽에서 막으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되게 떨렸네 SMG 한 발이었는데 덜 아팠을 거예요 왜 그래 여기 있다 여기서 한 팅 맞고 뒤쪽으로 여기 이쪽 갑니다 이쪽 다양한 음식물을 미술에 근데 아직 리볼버가 많아서 괜찮아요 이정도 막을 수 있어 어 과자 사야겠네 리볼버 많으면 무적입니다 다 음 미술 다만 미술 다만 영어 끝 굿 영어 와 이건 이거 누구야 개섹시해 저요 아잖아 뭐라구요 아니에요 뭐야 나잖아 이제 아무거 없어 나 리볼버탄 없어 가자잇 열자마자 막 쭈쭈쭈 kaikki 쭈쭈쭈 소리 들이는 거 아니지 쭈쭈쭈 아라 저게 엥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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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마이크 켜져있었잖아 네 다 듣고 있었어요 꽤나 재밌네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저거 거인 아니야? 거인이에요 거인 거인밖에 없어요 여기 이거 끝이야? 네 잡고 지나가면 될 거 같아 하나 둘 셋 차징 아니 아직 한 번 안 했어요 호분이 먼저 때려요 아직 차징 안 했는데 같이 셋이서 뒤에서 쳐요 티면 원콤인데 셋이서 둘이서 넷 하나 둘 셋 차징 차징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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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가 안 들어간 거 같은데? 이 방에 많긴 한데 우리 아 아직 터미널 못 찾았지? 터미널 좀 터미널 어디 있더라? 오 D 분위기 좋아 D에서 오 아무것도 없어 D 저기 오 오 나이스 아무도 없는 거 어 있다 오케이 아무도 없음 있음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터미널 터미널 어 여기 터미널 있다 봐봐요 터미널 터미널 어 이건데 어 어떻게 막냐 이거요? 자 여기면 여기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문이 두개고 앞에 둘이라고 찍히는데 좌측거 만들게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 터미널인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터미널도 좀 막 세기네 그럼 좌우측 다 나올 수 있다는 거네 C폼 있어요? 없네 넵 넵 두 분 두 분이서 드시면 될 거 같은데 어 해독제 그냥 둘이 두 분 드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지 서프라이즈가 뭐야 그냥 뛰어다니면서 자가 앞에 셋 안겠어 뭐 저거 셋인데 저 앞쪽에 하나 계단 쪽에 하나 더 있을텐데 이거하고 여기가 다 아파 끝 야 그러면은 어 여기 위에서 잡으라는 거 아니? 맞네 여기 위에서 잡으라는 거네 어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조건이 여기 와봐요 되게 아늑한데? 그리고 여기 여기 어 괜찮네 맞지도 않고 되게 괜찮은데? 아 시폼이나 구해봐요 시폼 시폼 어딘지 몰라요 시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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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줘요 동훈님 시폼 구해줘요 제가 원하는 거 다 구해다 주실 수 있죠? 있어요 구해주죠 있어요 구해주죠 시폼하고 암호 하나 암호는 쳐봐야겠다 으 네 저요? 뭐가 없어 중편하면 나갈까요? 이런게 왔던 길이구나 중편하면 나갈까요? 어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great 네 아무 생각 없이 여기가 잘 못 잤다 뭐야 여기 벽이잖아 스테이지 지금 언제 치셨지 이거 채팅? 스테이지는 P3입니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스테이지는 P3입니다 아 내가 영상을 틀어놨구나 뭐야 나 왜 갑자기 씻었어 나 못봤어 너무 열심히 집중하느라 어 잠만 나 지금 너 혼자 죽이면은 얼굴에 피 튀죠 네 튀죠 어 이거 피치 피치 된거 같아가지고 네네 아 차장님 보고 계셨구나 다행이 아 음 왼쪽으로 넣을거고 아니요 아 차님 되게 아 차님 방 쪽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거 좋은거 뭐야 무슨 일이에요 아 아 맞았어 좋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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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놈의 아래쪽으로 영웅님 네 좋은 거 근데 거기 너무 뚫려 있어서 막을 수 있나? 막아봐야죠 뭐 여기 마지막인데 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죠 원래 이거나 이 터미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저거니까 뭐야 어디가 이거 센트리 센트리 깔아야 돼 차차님 시간 되시면 같이 하실래요 센트리를 딱 한 분은 궁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이 센트리 참 좋아 안돼 입장 문들을 다 닫아야겠죠 민폐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민폐라 들어와서 같이 떠들어 주시는 거 같은데 저 지금 스나 들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? 여기 스나 계시거든 스나 100% 뭐예요 저게 민폐예요 아시겠죠 그게 민폐예요 아까 3발 쓸 수 있었는데 스나 100% 스나 100%가 민폐입니다 이쪽에서 많이 오겠네 네 여기서 많이 올 것 같아요 여기만 막아주시고 이 스리 기억이 안 나죠 밖에서 나는 이쪽 밖에서 온 것 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이쪽 어디서 올지 몰라서 아니 이건 좀 많이 민폐인데 지금 쏠래요 스나에만 약간 보기 그렇거든요 흐흐흫 스나 100% 좀 아니 이따가 슈터 한 명 잡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나 100% 좀 그래요 이거 이거 너무 이거 박제시켜야겠다 흰 선생님 싫어하겠다 요즘 흐흐흐흐흫 종어님 싫어 하시겠 어! 종어님 여기 와봐요 제가 여기서 업무할게요 그쵸 스나백 스나백 넘어와줘 후드님이 봐도 넘어와대 스나백 넘어였어 업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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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8 어 아 제1체력 제1.245 일단 마지막 레스테스 후드님이 혼내신다 진행할까요? 준비되셨어요? 오케이 오케이 시작이에요 밑에 포인트 와인 와인 잘 못 쳤어. 미쳤어. D 외쳤어. D 외쳤어. D 외쳤어. 미안해요 여러분. 화이팅. 뒤쪽 문 부서지는 소리인데? 이쪽은 셀티를 막고. 옆에 옆에 옆에. GGG. 나 괜찮죠? 괜찮을 수도 있고. 나 괜찮죠? 나 괜찮죠? 괜찮겠죠?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응. 와이프. 좌측 좌측. 좌측. 좌측 와요. 좌측. 좌측 부서진 곳. 좌측 와요. 좌측 와요. 와 센트리 잘 잡는다 두 발 남았네 런 런 런 런 런 센트리 두 발 남았어 센트리 들고 뒤에 바로 따라와요 여기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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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안나 앞에 하나 저리 가 저리 가 앞에 와요 앞에 여기가 이쪽이네 그쪽이네 이쪽에서도 오는데 뒤에 와요 뒤에 가요 오그 수나 조심 완료 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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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역 가능하긴 한데 땅컷 터로는 괜히 없으리더라구요 땅컷 터로는 터로여가지고 병면 애들 사라지는거 보세요 와 하나 컷 둘 셋 컷 야 서드 좀 하셨나봐요 여기 온다 하나 컷 둘 세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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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쪽 하셨나보네 야 그럼요 제가 B4에서 날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좋아요 다음은 B4인가요? 안녕 다음은 B4인가요 다음은 B4인가요 다음은 B4인가요 다음은 B4인가요 다음은 B4인가요